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굵은서자입니다. 새만금방조제 지금 양이 어느 10등가는 모르겠네요. 휴게새로 보다는 10차라는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기요. 여기가 내 측이 또 있는 것 같네요. 카메라가 좀 이렇게 날아갈 정도는 것 같기도 하고 꽉 잡고 있습니다. 지금 해피시 없는 건물 밑에 그림자 쪽에서 촬영하니까 화면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이게 바닷가우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우 완전 시원합니다. 바닷가 마름이 엄청 시원해서 좋습니다. 저쪽 밑으로는 저렇게 지금 사람들이 바다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. 지금 지금 클로즈 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이렇게 낚시지 그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멀리서 또 산이 또 산에 능선이 보이네요. 저쪽에 물결이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참 잔잔히 가만히 있는 것 보단 낫죠. 지금 늦게 바람이 부니까 참 좋아요 지금 아우 날씨가 덥지가 않네요. 아 시원하다. 시원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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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현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지금 이 시간대 뭐 개호우개나 그쪽 바닷가에 또 뭐 헬스곡장이나 그런 데 많이 가 있겠죠? 아무래도 지금 휴가철이니까요. 옆에 쉼터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아까 저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이쪽으로 딱 와가지고 아우 엄청 시원합니다 지금. 너무 시원해서 기분 좋네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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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아 으 우ου 좋아서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쪽에서 다시 바닷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바닷가 푸라만봐 기분이 좋습니다. 바닷가 푸라만봐요. 이제 부터곳의 퀵소서 저가 집도 모이고 집도 모인 다 나오기 집 사랑의 사랑을 봐서 우리 손을 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